안녕하세요. 오늘 3일째인데요. 지금 일단 씻고 준비하고 나왔어요. 아직 하의는 준비 중이고 오늘 원래는 새벽에 스키츠 시장 가려고 했는데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원래는 아사쿠사 갔다가 가와고에를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될 것 같아가지고 가와고에를 안가고 아사쿠사만 갈 것 같아요. 또 이 새로 산 마이크로 열심히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. 전 마이크 힘든데요. 이거 한번 지금 여기다 장착시켜 볼게요. 잠깐만요. 손님, 아참이 깨끗해요. 음. 음~~~ 식감이 너무 좋아, 오일이랑, 한 점은? 초콜릿 베리맛 프랑푸치노 초콜릿 베리맛 프랑푸치노 찍혀 봤어요? 어, 새로 나온 음료인데 새로 나온 음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초콜릿 베리맛 프랑푸치노 근데 하나는 어제 먹었고 하나는 또 다른 거 있어서 오늘 시켜봤어요 초콜릿 존나 못잡아 엄청 달다 새우미의 향 개 달아, 그치? 오!이!씨! 초콜릿 습히네 아, 한번만 더 먹네 맛있다 잘 먹어요 맛있어 땜에 오이 아주 예쁜거예요 초록색깔 하얀 색깔이 예쁘네 초록색깔이 제일 안예쁘고 티키티 진짜 맛있어요 하나 너무 많네 이렇게 다리 하나씩 포장하고 팔고있어 이렇게 다리 하나씩 포장하고 팔고있어 아 민가민이 나고 났죠 이거? 어 500원 아멘 이렇게 다리 하나씩 포장하고 이렇게 다리 하나씩 포장하고 이렇게 다리 하나씩 포장하고 도봉 어, 그래요? 계란말이 100엔짜리 샀어요. 먹어볼게요. 뜨거워. 부드러운데 달아. 달아. 설탕말른 것 같아. 다 먹었나봐. 다 먹었나봐. 대답인데 포크카롱에서. 난리다 난리다. 사람 웅웅한 사람. 코르라기는 저희 말고 차. 이게 참치 갈비살 맞나? 어, 참치. 다 먹었나봐. 부드럽다. 내 시간을 모르고. 치킨지 시장에서 지금 밥 먹고 나왔고요. 여기 조금만 더 둘러보고 이제 이동할 것 같아요. 다 먹었나봐. 그냥 먹었나봐. 다 먹었나봐. 누가 먹었나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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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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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